평강 운동원님, 평강 운동원님, 경강하게, 그리고 펜님님 잠시만요. 이게 지금 엄청나게 대륙의 싸움인데 이거죠? 팔꿈팩 패기를 143개를 하는..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평강 운동원님들 윗목 일으키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윗목 일으키기요? 네.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되어 있는.. 그쵸? 자, 손 잡고, 손 손을 많이 잡고 팔꿈팩 패기 2등이랑 지금.. 한 번만 더 바꿔주십시오. 잠시만요. 손목에 힘이 다른데 팔목 꽉 끈 거 보이겠습니다. 네. 준비 준비 시작! 잠시만요. 기꺼우가겠습니다. 하셔야 됩니다. 하셔야 됩니다. 티니 아버님이랑 하실래요? 아니면 형광 운동원님이랑 하실래요? 형광 운동원님이랑 하시면 돼요. 왕 Roz seine 남자. 모인 티니 아버님이 이기시래요. 준비 준비 시작 반반에 끝내 버렸습니다